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골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심각한 얼굴의 표정이 있는 얼굴 아니면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는 얼굴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젊었을 때는 아주 선하고 예쁘게 생긴 얼굴이 왜 노화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싸납고 강해져 보이고 화나 보이는 얼굴이 되는지 그 성형외학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강아지 얼굴을 보면 좀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강아지 이마에 살이 눈으로 이렇게 덮이면서 그 전태궁과 미간이 다치게 되고 이것을 폐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앙면에 이 뽀살과 얼굴살이 그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 입꼬리가 그 뽀살로 인해서 아래로 이렇게 숙여지게 되고 이것은 각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아랫니 부인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더욱 사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그 입꼬리 관상 성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왼쪽이 볼 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개미 앙얼구 관상이며 오른쪽은 눈썹과 눈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 입꼬리가 뒤집어진 배 모양으로 처진 폐미 복주구 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자라는 말은 배가 전복됐다 할 때 그 복자입니다 여기 이 할머니 얼굴을 보시게 되면 젊었을 때는 꽤나 예쁜 얼굴이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그 얼굴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 이분이 만약 시원하고 호탕하게 웃는다고 한다면 주위 분위기가 유쾌해지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두렵음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처지면서 하늘색 볼살의 처짐으로 인해 입꼬리가 처지면서 관상하게도 좋지 않다는 폐미 곽주구 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울어도 예쁜데 늙은 노화는 웃어도 밉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간혹 50대나 60대의 중년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는 50대 60대가 성형수술을 하면 대부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성형한 티가 나고 막 싸납고 막 어색하고 그런 얼굴에 있는데 막 그런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막 혐오하면서 본인은 성형수술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얼굴 노화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간혹 일러스트에 나온 이런 귀여운 할머니 같은 얼굴이 아니고요 특히나 얼마 전 유행하였던 이순구씨의 웃는 얼굴이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서 그런 그림에서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노안의 특징인 아랫니 보임이 전혀 없고 동안의 특징인 윗니 보임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려놓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판타지에 가깝고요 차라리 이 가운데 그림은 눈에서부터 입결이 그리고 쭉 길쭉한 것이 그 좌우 그림보다는 좀 더 노안의 특징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 얼굴 노화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은 왼쪽의 개미 앙월구 관상에서 오른쪽의 패미 복주구 관상으로의 이행입니다 즉 자연스럽다고 해서 곱게 늙을 것이라는 것은 인류 연예인도 잘 피해가기 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예뻤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나이가 들면 70, 80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마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겠는데요 더군다나 60세 환갑 잔치를 하던 시절에 환갑만 지나면 다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렇게 돌아가시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에서는 70대, 80대가 되면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나 국민소득이 높아져 얼굴에 이렇게 살이 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 볼살의 무게가 입꼬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오른쪽 할머니의 경우 원래가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로 보였습니다만 뭐 처녀 때는 이렇게 아주 예쁜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뭐 70, 80이 먹다 보면 이 볼살 늘어짐으로 인해서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무표정일 때는 사나워 보이고 환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노화에서 자연스럽게 늙는다는 현상은 왼쪽 그림에서 같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조직이 쳐져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를 노란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일명 땡기는 수술, 안면거상술, 이런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안면거상술이 처진 얼굴의 조직, 그러니까 볼산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닌 그 입꼬리도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을 안면거상수술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절제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2016년 대한미용성형외과 국제학술대회에서 DAO 즉 입꼬리내림근 절제를 같이 하는 안면거상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주름지고 처지고 늘어지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서러운데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도 이렇게 내려가서 화나 보이고 사나운 얼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꾸준히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할 때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꼬리를 이렇게 귀에 거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노화라는 기본 벡터가 밑으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는 것은 그냥 처지는 겁니다 이렇게 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잘 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보톡스라든가 또 꾸준한 안면 표정 근육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하고 정 안될 때면 우리가 감기 너무 심하고 그러면 링게르도 맞고 약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조적으로 안면거상술을 한다거나 인중축소 리프팅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요새 많이 발달된 성형의학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